아 이제 폼을 돌리면 안되겠다 와 너무 잘한다 와 꾸덕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우친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볼록렌즈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위도우가 서로 이렇게 등지고 가깝게 붙어있는 채로 등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준을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뒤를 봐서 앉아도 되고요 네 앉아도 되고 서로 이렇게 총을 쏘면서 조준 풀면 안되요 조준 풀면 안되요 총을 쏘면서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가시방 자 여러분들 첫번째로 저랑 둘과 한번 붙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되셨나요 아 맞다 이거 때리면 안되시 아 두들 때려 두들 때려 한들 때려 한들 때리세요 아 죄송합니다 버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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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뒤에 보시고 뒤에 보시고 조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앉아 아 핫 핫 핫 핫 핫 핫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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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스! 자 여러분들 현재 투출 등 1대 0인 상황 제가 1점이고요 두 분이 긴장하셔야겠어요 좋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번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1,2,3 출발 바로 헤드를 맞춰버리긴 따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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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따핫! 한 대가 때리면 된건데 아아 자 여러분들 이번에 마지막판 현재 1대1인 상황이고요 바로 이어서 보도록할께요 마지막판입니다 자 갑니다 두 분이 준비되셨죠? 아 네 오케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하핳 하하하하핳 여러분들 저희 좌판 저의 반칙으로 그럼 한대 맞고 시작할께요 두 분이 쏘세요 어 한대 헤드 말고 몸샷 몸샷 헤드는 너무하지 몸샷 쏘세요 어 아파 480이에요 자 갑니다 자 마지막 파! 갑니다 하나 둘 셋 따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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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네 이걸 칩님까아 이걸 칩님까아 만동! 그전! 퇴!! 여러분들 전파 투철두윈은 저의 압승 와 멋있었고요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그런 어 그런 페널티를 줘도 두근님께서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본바 포비맹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하나! 아 조준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조준해놓으세요 100% 채워놓으세요 게이지 자 하나 둘 셋 둘이 돌리는 거 갈고리 쓰면 안돼요 갈고리 쓰지 마세요 갈고리 쓰지 마세요 와 포도우 와 포비님 체력이 몇이죠? 와 392 자 여러분들 포비맹도 마지막 파이 될 수도 있는 파 자 민둥님 잘하셔야 됩니다 게이지 채워놓으시고 조준하신 다음에 자 갑니다 기다리는 순간 하나 둘 셋 시작 자 돕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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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록렌즈 대결 볼록렌즈 대결 볼록렌즈 서로 이제 한대씩 맞춘거 같은데요 어 좋고요 와 포비님 와 잘싸요 잘싸요 와 포비님 체력 500 와 민둥님 자 여러분들 마지막 판 결승전 대마의 결승전 포비드 투치 투치 대 포비에 바로여서 보도록 할게요 아 포비님 좋고 어 갑니다 조준해놓으신 다음에 준비하세요 자 가면 자 갑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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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판 인선 하나 둘 셋 출발 오! 어! 어억! 뭐야 갈고리 뭐야 이거 야 갈고리 갈고리 뭐야 어! 갈비 쓰고 있어요 갈고리 뭘 같이 쓰고 같이 쓰고 있어요 갑자기 자 여러분들 포빈님의 반칙으로 몸 한대 맞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랑 룰 똑같죠? 자 뒤에 보시고 100% 채우고 오신 다음에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어 빗나갔어 첫발이 빗나갔다 돌록렌즈 포빈님 한대 졌어 한대 맞고 졌어 한대 때렸는데 졌어 자 여러분들 이번판 제가 지면 포빈님의 우승으로 끝납니다 자 바로 갈게요 조준해놓으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돌아 아 점프를 하다니 또 어 포빈 미쳤어 뭐야 왜케 잘해 야 이제 포빈 돌리면 안되겠다 와 너무 잘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포빈님의 우승으로 보록렌즈 대결 포빈님의 우승으로 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요 그럼 모두 안녕 안녕 아유 실환한가요 실환님 아니요 아니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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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p